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 7 7 7 입니다 what's good I'm 24 7 7 7 8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앞선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예 영상이 오류가 나가지고 날라가 버려서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텐션을 좀 올려보고 예 좀 재밌게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힙합과 rmb 를 넘나드는 아티스트이자 사업가 한국의 jz 로 불리고 있는 제이팍의 새로운 앨범 the one you want it 세대한 얘기를 해본과 동시에 새로운 뮤직비디오 give me a minute 피처링 청하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the one you want it 제이팍의 rmb 앨범이 오랜만에 발매가 됐습니다 제이팍의 rmb 앨범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죠 워낙 이전의 rmb 앨범 특히 all i wanna do 같은 곡들이 워낙 히트를 많이 쳐가지고 확실히 힙합 앨범도 인기가 많지만 제이팍의 rmb 앨범은 여심을 자극하는 앨범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피처링진을 보면 엄청나죠 에스파 닝닝 같은 아티스트도 눈에 띄고 힙합의 영역으로 보자면 yg 피로 그리고 타이달라 사인 같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게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전곡을 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직 다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달라 사인과 yg 피로가 피처링한 트랙들을 들어보니까 아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저는 아직도 아이폰에 오라워너두 같은 이제 제이팍의 명곡들을 즐겨 듣습니다 오라워너두 같은 곡이 워낙 임팩트가 강했고 rmb와 힙합을 넘나들면서 실한 바이브를 한국에 퍼뜨린 곡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저는 느슨하고 루즈하지만 뭔가 밝은 분위기의 어떤 rmb와 힙합을 넘나드는 곡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give me a minute 저는 2002년부터 2004년 막 그때 활동했던 rmb 가수들 생각나십니까 뭐 어셔라든가 저스틴 틴벌레이크 그리고 약간 2001년까지의 어떤 마이클 잭슨 같은 아티스트들의 사운드들이 생각이 났어요 80년대에 마이클 잭슨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앨범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로 인빈시블이라는 그 앨범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의 앨범 중에서 망했다고 표현했지만 저한테는 워낙 획기적인 앨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바이브도 좀 있어요 이 give me a minute 들으면 한마디로 요즘 스타일의 rmb보다는 확실히 좀 2000년대의 rmb의 향수가 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또 같은 소속사인 청아님이 피처링을 했잖아요 청아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녹아내릴 것 같고 좀 영롱한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부터 제이팍의 give me a minute 피처링 청아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OK, let's get into it 지금 제가 BaldwinUE Marissa 기자가 OFF YUP, I enjoy my video watching my watching? have you still can't subscribe to my channel? Justin Timрем mulheres 아... 봐서비 인간에 이제에 그리고 저는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J-POP이 댄서 출신이기도 하니까 뒤에 있는 댄서들에게도 뭔가 일을 나눠주고 같이 비즈니스를 일부러 하기 위해 모두가 좀 잘 되기 위해 이렇게 항상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자신과 함께하는 댄서들을 대동하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의리도 있고 대단한 거 같아 아까 베이비 하면서 가성 지를 때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 오라 워너드도 좋은데 김미현 미닛만의 매력도 있어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굳이 이게 R&B 앨범이라고 구분 짓기도 했지만 김미현 미닛은 R&B와 힙합을 잘 이렇게 넘나드는 중간선상에 있는 곡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청아님을 케이팝 아티스트로서도 생각하지만 언젠가부터 딥한 R&B의 영역에도 들어와 계신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눈 감고 들으면 흑앤 R&B 가수와의 바이브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뭔가 목소리가 가녀린데 세련된 느낌이 나 우아하게 들려 옛날 20대의 아샨티 같은 느낌이랄까 이거 뱅어시시다 제 생각에는 한국 시장에서의 뱅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 곡이 뱅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댄스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레이저까지 쏘니까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 순간 여기 파트는 마이클 잭슨이나 어셔 콘서트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댄싱 장면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연상돼 호호호호호우 아니 이런 음악적 바이브가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저는 제이팍의 좀 느슨하고 칠한 음악적인 바이브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 곡은 거기에다가 댄서블한 느낌까지 갖춰지니까 너무 환상적이야 그리고 많은 여성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했잖아요 가장 청아 이분하고 콜라보 한 게 제일 세련되게 느껴져 미쳤는데 언제나 제이팍 식의 R&B는 일정 퀄리티 이상을 보장하는 느낌이에요 역시나 끝내줄 줄 알았어 제이팍은 허슬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죠 작업을 멈추지 않고 근데도 제이팍의 R&B 앨범은 유독 기대감이 큽니다 워낙 이전부터 좋은 퀄리티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이팍의 R&B는 엄청 앨범이 나오자마자 엄청 인기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여운이 오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차트에 오랫동안 살아남고 오히려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좀 더 좋아하는 R&B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번 앨범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앨범을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반응이 있겠지만 해외에서 저는 반응이 좀 더 크게 올 것 같아요 역시 괜히 락네이션 소속이 아니라니까요 제이팍의 음악을 듣고 별로 실망했던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제이팍은 항상 좋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음악을 가지고 오는구나 역시 제이팍의 음악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